자, 혜원이 A의 11, 파닉스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친구는? C 그래서, 둘이고 둘이네? S는? 중에서? S E에 있는 뭐 중에서? E, A 그렇지, E, A 중에서 여기서는? E 그래서 합쳐서? C C 뜻은? 뜻은? 기억이 안나요? 바다죠, 바다 소리? C C 쓰는 법? S, O, E, A 뜻은? 바다 소리는? C C 오케이 그래서, 그래서 소리? R R 오케이, 그래서 R은? R E는? E, A, O 중에서? E D는? 두 합쳐서? Red Red 뜻은? 빨간 Red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Red 쓰는 방법은? R E, B Red 그렇지, Red 오케이, 그래서 시우가 오늘 단어지, 단어시험지 어디에 있고 시험치고 기다리고 계세요? Red 오케이, 소리? Ring Ring 오케이, 뜻은? 반지 그렇지, 반지지 R은? R R I는 뭐 중에? I, E, O I, E, O 중에서? E E, E, E 그래서 옆바위소리가? Rey R N, G는? N, G는? M, N, G는? 응, 그렇죠 합쳐서 소리? Ring Ring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Ring Ring, 쓰는 법? R, I, N, G 소리? Ring 뜻? Ring Ring 오케이 그래서, 소리? 뭐라구요 레인 뭐라구요 레인 ok 그래서 R은 R A는 A A O 중에서 A A A요 자신이 없네요 여과의 소리 레 아이는 I E 중에서 E 그치 그래서 여과의 소리 레이 이건 이름 없어요 영어에는 이 소리 애는 르 르 합쳐서 레인 뭐라구요 레인 뜻은 비 B죠 비 레인 레인 오케이 소리 레인 Q 쓰기 연습하고 왔어? 네 오 쓰는 방법은 R A I A 그렇지 소리 레인 레인 그 다음 소리 S는 중에서 I는 I E 중에서 E T는 T 합쳐서 SIT QUILT 소리 Q Q Q는 Q Q I E E E E E L L T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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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뜻은 헝겊 조각으로 만든 이불 누비 이불이라고 해요 그냥 이불이라고 이불이라고 해도 돼요? 소리? Q 쓰는 법?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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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? 쓰는 법? 소리? 소리? 퀴즈 그래서 Q는? I는? 중에서? Z 합쳐서? 퀴즈 퀴즈죠. 외래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? 쓰는 법? 추 추 안하세요 Z 소리? 퀴즈 소리? 퀴즈 뜻은? 여왕 Q는? Q E는? 항상? E N는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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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